일요일날 이건 질문인데 어떤 단체에서는 축기, 축기를 해가지고 대맥, 대맥으로 귀가 흘러간다고 하고 어떤 단체는 동맥으로 흘러간다고 그러고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연정원, 제가 공부했던 연정원에서는 명치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여 이렇게 축기 단전에 기운이 쌓인 뒤에 일어난 일이 다르다 이거죠 단전에서 기운이 쌓여가지고 이 허리를 도는 대맥, 허리를 도는 대맥을 돌기도 하고 누구는 뒤로 해가지고 동맥을 돌기도 하고 누구는 이 배에서 이 단전을 중심으로 배에 동그랗게 돌고 이게 다 하나입니다. 알고 보면 하단전이면 배꼽의 기운이면요 배꼽 앞쪽, 배꼽 뒤쪽, 좌협, 우협 해가지고 여기가 명치 이쯤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운이 닿고 배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하단전, 수기운 이쪽이 목기운 이쪽이 금기운 이쪽이 화기운이죠 뒤에 또 수기운 여기가 또 화기운이 되고 이렇게 뒤쯤 잡아보면 이게 우리 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전에 기운이 차면 근데 이게 큰 덩어리로 있으면요 이제 이 부분이 아래, 이 부분이 심장 부위가 중심이 돼가지고 삼단전이 심장 앞뒤 차크라 해가지고 크게 보면 또 이렇게 큰 원이에요 이게 대주천 배에서 일어나는 게 이 작은 규모가 소주천 근데 이만한 게 배에도 있고 가슴에도 중궁, 심장을 중심으로 또 이런 게 있고요 여기가 배꼽이면 하궁이고 심장이면 중궁이고 상단전이면 이게 머리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 차크라 앞, 뒤, 위, 목 해가지고 이게 또 이대로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머리에서 보면 꼭 하늘이라 하늘처럼 여기가, 여기가 딱 여기랑 뒤가 정, 차크라 거기 자리인데 살짝 위로 여기서는 뒤통수는 살짝 아래로 해가지고 비스듬히 또 이렇게 있는 뭐죠? 적도가 좀 기울어져 있듯이 실제로 태양 도는 자리는 머리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뭐 밸 때 여기 이마 쪽에서 뭐가 빛이 터지고 뒷골도 살짝 아래인 뒤쪽에서 기운이 나가는 게 있어요 거기서 기운이 싸가지고 여기서 앞에 터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할 일은 이게 이제 하단전이라고 치면 이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하단전의 기운을 여기다 단전이니까 계속 기운만 풀어 놓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놈이 기운이 차고 차고 차가지고 배꼽 쪽에서 옆으로 터져가지고 이렇게 터져서 위로 올라, 명치 쪽으로 올라갔다 우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단전 돌아와 도는 거 이게 저희 학당에서 말한 소주천이 이놈이 또 이리도 터져요 이렇게도 돕니다 그러면 대맥을 느껴요 대맥이 허리띠 매기 허리띠 맨 것처럼 이 허리를 도는 기운을 느껴요 그것도 맞고요 이게 터지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터진 뒤에 대맥이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고 이게 이놈이 이제 여기서 뒤로 빠져서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상중, 하단전 전체를 다 훑고 내려오는 거죠 그럼 여기 대추천이 일어나죠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단체 단체마다 돌리는 게 달라요 이게 아니라 하단점만 정확히 기운 모아주면 자연스럽게 뭐가 먼저 건가 이 단체마다 자기가 배운 거 먼저 돼요 왜? 그쪽으로 마음이 가니까 이거 돌려야 된다는 사람은 자꾸 이거 돌리고 싶어지죠 무의식에 박혀 있어요 허리가 자꾸 돌아야 된다는 사람은 단전 로브에서 자꾸 허리가 먼저 돌리는 쪽으로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렇지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단전이 가면 이 소주천에 이 에너지 그 차크라들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충분히 열린 다음에 순서상 작은 주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대주천 크게 기운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먼저 대주천부터 되던데요 하는 분은 무의식에 대주천만 들어 있어가지고 기운이 단전에 생기자마자 자꾸 밑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이 놈을 밑으로 해가지고 헤엄부위로 해서 뒤로 꼬리뼈로 해서 올려야 한다라고 무의식에 박혀 있는 거예요 기운은 이렇게 돌아야 된다 그런 무의식적인 거 빼고 무의식이 있어도 좋아요 이렇게 하건 여기부터 돌리건 이거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 제가 다 해보고 나니까 뭐부터 돌고는 자연스러운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체마다 다른데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거는 강조하는 점이 달라서 그렇고 근데 강조하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몸 전체의 기운에 흐르는 이런 구조나 이런 걸 꿰뚫어보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맞고 소주천 다음에 대주천 오는 게 맞고 소주천도 단전이 쌓여서 충분히 돈 뒤에 대맥이 도는 게 맞고 대맥부터 돌아야 된다라고 믿으니까 마음이 그리 가니까 자꾸 대맥을 돌리는 거예요 너도 너가 들은 이것부터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뭘 먼저 믿고 했든지 간에 다 된 뒤에 보자는 거죠 다 된 뒤에 순서상 뭐가 자연스러운지를 보시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다 별거 아니고 어디가 먼저 돈 드라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단전만 죽어라 하세요 그래서 본인 몸에서 먼저 느껴지는 거를 중시하세요 내 마음으로 괜히 아니야 여기로 가면 안 돼 기운은 이리 가야 되라고 자기가 마음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있는지도 좀 보면서 수행하시면 고정관념 내려놓고 수행하시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저는 고정관념이 있어도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다 제대로만 되면 대주천까지 다 열리고 나면 사정은 빤하다 원래 기운이 어떻게 도는 거구나 하는 거는 다른 소리 할 게 없습니다 다른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고정관념 속에서만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고정관념 속에서만 수행하면서 다른 방법은 다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뭔가 이런 정보에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중단전만 돼야 된다 아니면 상단전만 강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만하지가 못하죠 이만한 입체가 전우 좌우 상하 좋네요 상하 전우 좌우가 배꼽 중심으로 하나가 있고 심장 중심으로 하나가 있고 상단전 이 안쪽에 상단전이 있습니다 여기 중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행 따라 수화 수화해서 기운이 쫙 돌게 되어 있어요 도시면 우리가 하단전에 기운 넣어주는 게 엄청난 행위에요 기운을 넣어주면 몸 전체의 기운이 쭉 자기가 알아서 돌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하단전에 기운 보내는 것만 안 하고 전체가 다 도니까 저 같은 경우 하단전에 기운 보내주고 나중에는 중단전만 바로 체크해도 돼요 중단전 앞뒤로 체크하면 심장 뒤쪽이 기운 잘 올라가나 봅니다 심장 앞쪽에서 기운 잘 내려오나 봅니다 그러면 머리에서도 순환이 일어나고 배꼽에 있는 기운도 위로 잘 올라오고 내려오고 순환이 잘 보일러처럼 잘 돌아가는지만 보십시오 어느 한 곳 정체가 안 되고 돌아가는지만 단악하실 때 보시면 나중에는 상중 하단전이 다 열리면 중단전 자리에서 체크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만 또 집중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중단전에 마음을 두고 체크하는 거예요 전체가 잘 돌고 있는지 이걸 하단전에서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중단전에서도 그냥 체크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상전전에서도 체크할 수 있지만 자칫 또 상기가 될까 봐 좀 조심스러운 게 있으니까 하단전이 제일 좋고 나중에는 하다 보면 중단전에서도 순환 잘 되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경전에 또 써 있다 보면 중단전 또 어떻게 해라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한테 와서 아니 이 경전에서는 중단전 잡으라고 돼 있다 하단전이 아니다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상중 하단전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 또 정보가 들어가면 되게 무서워져요 사람들이 중단전인데요 그래서 끝내 제 말 안 듣고 나간 분도 있어요 중단전만 붙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하단전 잡으라는 얘기가 90% 써 있고 중단전 잡으라는 얘기가 10% 써 있으면 신기하게 중단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나와요 90%를 버려요 신기하죠 이게 이런 상식 밖의 이런 주장들은 오히려 수행을 치우치게 만들죠 그래서 수행 자체는 원만한 거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몸 안에 이게 원래 있는 거지 신기하게 하단전에다가 에너지만 넣어주면 전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먼저 아랫배부터 돌고 막 허리띠 두르듯이 돌고 자 보세요 똑같이 심장 부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머리에서도 여러분 대맥이 있듯이 손오공띠 같은 게 똑같이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단전까지 기운 열린 분들이 머리에 손오공 머리띠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여기 아랫배에 있으면 대맥이에요 여기서 느끼면 신기하고 또 여기서 느끼면 또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상단전에 기운가면 똑같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연구해 봐야 되는데 신기하게 정중앙에 딱 이렇게 차크라가 이렇게도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틀어져서도 있다는 거 신기하죠 우리 지구가 살짝 틀어져요 태양하고 살짝 틀어져서 사시 조화가 일어나는 이거 지축 바로 세워야겠다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지축을 이상하죠 저도 그냥 단항만 해봤는데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어디다 물어볼 때도 없고 한데 그래서 제가 성명규진이 대성척경 해명경 중국토경을요 다 봤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 정보 얻을까 해서 궁금하니까 이런 상황을 설명해 줄 힌트라도 하나 찾아보려고 근데 재미있는 게 성명규진 가면 이거 돌리는 거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종단 중에 진각종이 있죠 요즘 안 좋은 이야기로 많이 언론에 거론되는데 진각종 핵심 교리가 이겁니다 얼마 전에 진각종 핵심 물어본 분이 있었는데 옴마니 반메옴 옴마니 반메옴 신앙하는 종단입니다 옴마니 반메옴이 그냥 부처님 이름이라고 근데 그 옴마니 반메옴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해요 배꼽, 옴, 좌협, 마, 명치, 니, 우협, 반, 하단전, 매, 후, 흠, 목구멍, 목구멍, 후 해서 흠 기운 돌아가는 것을 손으로 짚으면서 주문을 외워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운 돌려버려요 재미있죠? 저희가 진각종의 정수를 하고 있죠 학당 오셔서 시킨을 했다가 기운 돌아버리신 분들은 옴마니 반메옴의 정수를 그쪽은 손 짚어가면서 주문으로 하는 것을 저희는 기운으로 돌려버립니다 원래 기운으로 돌리는 거예요 기운 돌리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내주는 거예요 그리 가라고 옴마니 반메옴 하면서 이걸 계속 짚어주다 보면 하다 보면 호흡이 길어져서 나중에 기운이 이리 가라고요 근데 저희 학당은 어때요? 그냥 하다 보면 단전에만 기운 모으면 일이 다 도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진각종 핵심 가르침도 그거 요즘 언론에 좀 안 좋은 일로 많이 떠가지고 안타까운데 그 핵심 가르침은 그겁니다 옴마니 저희 하는 거랑 같습니다 옴마니 반메옴 그걸 부처님 이름이라고 아예 육자 대명 왕주라고 그러거든요 그 주문을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 성명 규제에 나와요 중국 독영 성명 규제에 옴마니 반메흠 하고 써있습니다 그거 제가 초보자리안 단학책에 그 그림 그대로 실어드린 것 같으니까 찾아보십니다 재밌죠? 학당 공부 하시다 보면 오만 종교 오만 철학과 다 이어집니다 왜? 제가 밥 먹고 그것만 한 30년 했습니다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하고 너무 무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제가 자다가도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요 답 나올 때까지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답 나오는 거 보고 아침에 뜨는 거 보고 잔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근데 그거 하나 알아내면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러워요 누군가 한 놈 연구하는 놈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대신 그걸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잘 설명해서 연구해가지고 설명까지 좀 알기 쉽게 잘해준 사람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해서 그게 그게 돼버렸죠 진짜 좋겠다 하다가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제가 하고 있어요 이 얘기 하나 근데 이거로 또 재미있는 게 일요일날 나온 질문 중이에요 노자의 허기심 실기복 이거 질문 나왔는데 허 허와 실 문제입니다 실 마음을 텅 비게 하고 배떼기를 실하게 하라 잘 먹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건가요 약기지 뜻을 뜻을 약하게 하고 약화시키고 강기골 그 골 뼈다구를 강하게 해라 요 구절이 있어요 요게 양심수련과 일맥상통한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당연히 양심수련하고도 일맥상통하고요 왜냐하면 노자의 이게 노자는 노자는 기본적으로 무의사상이죠 노자의 무의는 양심입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동양으로 치면 인위해지 그대로의 마음 인간이 손을 보태지 않은 유교식으로 말하면 사단 그대로의 마음이요 측은함과 시비의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한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정의감이 그대로 온전한 사단의 마음 그게 무의고요 거기에 인간이 뭔가 자기 욕심을 가미해버리면 유의가 되는 거예요 무의의 반대가 유의 뭔가 하리자 뭔가 해버렸다는 거죠 뭔가 해버렸다 작업을 이게 손톱조자죠 이게 원래 원숭이 원숭이 글자입니다 원숭이가 손 써서 잘 만든다고 인간 제일 닮은 거죠 손을 쓸 줄 아는 놈들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써서 뭘 자꾸 수작을 부려버린 걸 말해요 수작을 부려버리니까 무의가 안 되는 거죠 순수한 사단이 우리 내면에서 올라와도 양심이 올라와도 유명한 그 당시 산을 얘기하면서 저 산에 날마다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날마다 도끼질을 해 가면서 저 산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고 한다고 말이 되냐 날마다 밤새 나무가 자라는데 도끼질을 해대니까 저게 못 자라는 거지 우리도 밤에 약이라 그래요 맹자가 약이 밤약자 기운기자 우리가 밤에 밤에 보세요 자동으로 명상을 하게 되세요 여러분 누구나 밤에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하니까 자잖아요 그 밤기운이라는 건 캄캄해서 보이고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근을 안 쓸 때 마음을 안 쓸 때 내면의 양심이 자연스럽게 더 강해지게 돼 있다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더 선한 양심의 마음이 감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약이를 잘 보존한다는 건요 근데 이제 잘 보존한 사람이 누구나 약이 밤에 자고 나면 양심이 더 살아나고 마음이 순수해지는데 일어나자마자 또 탐진치로 그걸 다 박살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약이를 배양해가지고 자기 양심을 확충해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노자도 이거 그 얘기죠 허기심이라는 건 탐진치의 마음을 비우라는 거고 탐진치를 뜻하는 거 유의의 마음 그 뜻을 좀 약화시키라는 거고 뼈를 강하게 하라는 거나 배를 튼실하게 하라는 건 욕심 버리고 양심을 배양하고 마음으로는 마음으로는 몸에서는요 전기를 튼튼히 하라는 거에요 너의 하단전자리 튼튼히 상단전은 비우고 마음을 하단전은 튼튼히 전기를 꽉 채워라 정신작용은 욕심을 내려놓고 전기는 단전의 중심으로 튼실히 채워라 꽉꽉 채워라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주천 돌리는 거랑 다 연결되어 있죠 뼈를 강하게 하라는 거나 배를 튼실하게 하라는 건 우리 몸신자 보면 보세요 몸신자 아시죠 이게 옛날 글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 글자를 못 쓰겠네요 이게 몸신자면 여기에 어떻게 옛날 각공을 보면 이렇습니다 머리 팔 이티에요 배를 이렇게 그립니다 다리 배는 튼실해야 됩니다 몸신자를 기억하세요 배는 튼실 저처럼 되시라는 게 아니라 기운이 배에는 기운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탐진치의 마음은 약화 항상 약하게 그게 마음을 얼어붙어서 마음을 주도하지 못하게 51% 이하로 꺾어놔라 양심이 51% 이상 지배하고 전기는 튼실하게 해놔라 그럼 이게 전기신이 전기가 하단전 쪽이고 상중한 안을 수 있지만 전기신 이러겠지만 하단전 중심으로 전기가 꽉 차 있고 상단전에서 신이 양심을 따르고 있으면 최선의 상태죠 노자가 말은 쉽게 썼는데 그런 상태 전기신이 원만한 상태 만드라는 겁니다 만약 하단전을 정으로 하면 정이 충만하고 중간에 기가 기가 또 기도 충만하고 기가 잘 통하면서 충만하고 신은 되게 욕심을 비우고 양심이 밝은 상태 어두운 마음보다 밝은 마음인 상태 이런 거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 이런 질문들이 좀 왔는데 제가 그날 답변 좀 못 드린 게 있어서 오늘 좀 드렸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몸에서 좀 찾아보세요 각자 여기 이제 소주천 대주천 돌다 보면 몸에서 이제 양심이란 중단전이랑 상단전이 있지 중단전이 그런 거는 이런 거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하면요 정기신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거죠 이쪽이 생각이면 감정이고 오감이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뇌에서 생각을 양심은 이미 뇌에서 시작돼요 좋고 싫음 다 감정이건 뭐건 다 시작은 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폭되기를 심장에서 하는 거죠 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은 지혜 그렇죠 오감은 능력 그랬을 때 감정은 자비 덕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혜와 자비가 아우러져야 양심인데 양심 중에 이런 사랑이나 정의감 이런 것들이 사실 양심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감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전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실제 우리 이치로 알아도 지혜 반야하면 이제 자비 지혜와 자비로 했을 때 지혜가 이쪽에서 선명히 알아내도 자비로 실제로 내 마음이 꽉 남에 대한 사랑이나 정의감으로 꽉 차려면 중단전이 제대로 작동을 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연결해 보시면 다 양심인데 사실은 이것까지 능력 이게 다 지혜 자비 능력 이게 다 아우러지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우리 민족경전 삼일신고에서 삼일신고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요 하느님 하느님 우리 식으로 하느님 하느님은 대해 대덕 대력 하시다 큰 지혜 큰 덕 큰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게 정기신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법 따라 정기신이 온전하자만 알면 또 이렇게만 표현하면요 도교 사람들은 정기신이 온전해야 하느님 된다 그러니까 죽어라 또 단전호흡하고 좋은 거 먹고 산에서 욕심날 거 안 보고 아예 여러 곳 있으면 되는가 보다 하면 또 안 돼요 왜 자비가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치우치기 알면 안 돼요 정기신이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지혜와 자비와 선을 실천한 능력이 원만하다 그러면 뭐냐 지혜는 반야바라밀이고 나머지 육바라밀이 능력이요 그 능력이 어디에 동원돼요 사랑에 그러니까 결국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바라밀 잘 실천하면 육바라밀 잘하면 되고 유교로 말하면 인위해지신이 원만하면 지혜가 지혜 역할을 하면 지혜가 올바르게 작동하면 그게 예절이라는 실천능력을 가져올 거고 그러면 뭘 실천하겠어요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 문파마다 자기 문파식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충돌시켜서 맞춰본 것 뿐이죠 여기는 뭐라고 하나 여기는 뭐라고 그러면 더 재밌어지는 게 도교에서도 정기신 원만하게 하라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노자가 애기들은 울어도 안 지치고 몸에 정기가 꽉 차있다고 노자가 칭찬해줘요 그럼 어린이 상태 정기신이 충만한 어린이 상태를 찬양합니다 그럼 여기에 또 산에 가서 도 닦아가지고 정기신만 내 몸에 정기만 충만하게 하면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기신이 원만하다는 건 정말 양심 그대로 살아가는 도인도 의미하는데 어느 한 측면만 에너지 공부만 잘하면 될까 이렇게 아니면 마음을 비우는 것만 잘하면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양심을 잘 쓰는 그래서 천하까지도 경영할 정도로 양심의 밝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노자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취하면 도교도 되게 좁은 좁은 소견을 가진 도교 철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성인들이 열어놓은 거는요 다 원만해요 이야기가 그런데 후대로 내려가면 작은 문파들이 창궐할 때 보면요 사람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하나만 주장해요 뭐 이것만 하면 된다 연불만 하면 극락 간다 이런 거 인기 끌죠 이런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만 밀어붙여서 될 거라고 하는 거는요 공부가 되게 안 될 때 찾는 학원이죠 수학을 사실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집 하나만 풀면 수학에서 기본은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편하죠 원래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라도 하자 원래 난 견성도 포기했고 다 포기했는데 연불만 하면 극락할 수 있다 기본 정조가 좀 그래요 포기하시려고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미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미 원만한 공부는 포기한 상태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불선이 하근기를 위한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말이 아니라 하근기도 포기하지 말고 요거 하나라도 몰입해서 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릴 거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말고 원래 원만한 공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궁금하시다면 그렇게 하근기들을 위한 공부분만 찾다가는 원도가 안 보이잖아요 원만한 도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연불만 하면 될 일이었다면 도대체 8만대 작용이 필요하고 저 같으면요 제가 연불만이 진짜 맞다는 그 말이 진실이라면 제가 뭐 다른 걸 권할 새가 없겠죠 다 연불해가지고 우린 일단 극락 가서 시작해야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왜 수많은 도인들이 그게 진실이었다면 수많은 도인들이 연불만 권해서 일단 우리를 다 극락으로 보냈을 거예요 지금까지 윤회해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연불 10번만 오면 극락 간다는데 그 말이 다 맞다면 지금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존재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이며 얼마나 버려진 존재들이에요 보살들한테도 버려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 다 극락 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따져보면 이게 그렇지 않겠구나 이것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요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한테는 먹힙니다만 원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원만한 방법은 뭘까 이거죠 저는 거기에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통을 키우시면 좋겠다 연불선도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연불도 학당식으로 깨워서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하면요 지금 이 순간 정토가 착 흐릅니다 여러분 내면에 지금 여러분 깨워서 몰라 하시면서 정신이 좀 깨어 있을 때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만 하면요 이미 마음이 정토 차원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마음 그냥 정토에 계세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도 정토로 느껴져요 왜 이미 내가 깨어나 버렸어 이거 바로 느끼게 이거 열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해도 바로 정토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쉬운데 모르면 말 한마디 한마디 걸려가지고 혼자 싸우고 계시는 거 안타깝더라고요 기운도 그래요 기운도 단전이 어디냐 놓고 서로 싸우고 으가르고 호흡 길이를 늘리냐 마냐 가지고 또 싸우고 싸우려면 끝도 없어요 단전에 집중하냐 호흡 숨 쉴 때 호흡을 따라다니는 게 옳으냐 단전에만 집중하는 게 옳으냐 가지고 또 폐가 갈려요 폐 갈리는 데는 뭐 끝도 없습니다 애고가 하는 짓거리가 단전이 또 기혜혈이냐 성문혈이냐 또 무슨 혈이냐 해가지고 또 싸우고 해보면 해보시면 배꼽 아래 기운 뭉치는 데가 있어요 좀 달라도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 그 자리는 에너지체지 우리 육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전만 느끼셔도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면요 에너지체를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에너지체 에너지체 기독교 분들 부활체 노래하시면서 정작 이 육신밖에 모르시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는 부활체가 있어요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부활체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체가 굴러가려면 그 내면에 물질 너머의 영적인 육체가 내면에 있어줘야 돼요 그 너머에는 영혼이 있어줘야 돼요 그 너머에는 참나가 있어줘야 돼요 참나가 있어줘야 영혼이 돌아가고 영혼을 받쳐줄 영적인 몸이 있어야 여러분 물질의 육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학에서 말하는 선후본말입니다 구조적인 우선순위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거죽으로 만나는 이 물질적 육체가 굴러가려면 이 내면에 영적인 육체 에너지체가 있어야 돼요 그 너머에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해 본다면 전혀 그게 말이 되냐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정도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정도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또 새로운 사고가 들어오실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 안에 이미 영적인 육체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셔도요 그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없는 건 만들자 그러면 어렵지만 있는 걸 찾아보자 하면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호흡만 좀 조절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호흡만 조절했더니 호흡이 찬찬히 한 10초 들어가고 찬찬히 한 10초 나오는 정도 되니까 하단 전에 기운 뭉치는 게 느껴지더라 처음에는 열감이 좀 있고 뜨겁다 그러다가 좀 뭔가 콕콕 찌르는 듯 불편하기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 그런 주먹만 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에너지 뭉친 게 느껴진다 그럼 그게 에너지체예요 그러면 육체가 아닌 에너지체를 여러분 느끼신 거예요 느껴보면 온몸으로 느껴져요 온몸의 촉감으로 에너지체를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껴가면서 깨어 그거 하면서요 명상은 해가지고 몰라 괜찮아서 참나 만나고 정신은 시공을 초월한 참나랑 접속이 되고 몸에서는 영적인 에너지체랑 자꾸 만나면 이미 정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차원대랑 너무 접속해버렸잖아요 영의 차원대랑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적인 몸에 대해서 느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잘 개발해서 잘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 공부를 닦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다 고전에 있고 경전에 있습니다 제가 원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또 꼭 질문해 주시고 제가 해보고 아는 만큼 저는 이제 자명한 얘기만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실제 해보고 또 이치가 보이는 만큼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저는 누구나 제가 누리는 정도의 영적인 성취는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저도 이 정도 해서 겨우 산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하시면 삶이 윤택해지실 거라고는 확신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한 정도가 저는 온 인류의 좀 기본 정도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아는 거 하나라도 더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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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